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핏입니다. 오늘은 12분 동안 가장 빠르게 뱃살과 옆구리살을 빼고 11자 라인까지 만드는 운동을 준비했어요. 3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두 세트 반복할게요. 예쁜 어릴 만들 준비 되셨나요?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게요. BG Q BG Q BG Q BG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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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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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